1. 사모엘상의 그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주까지 우리는 한 35시간 동안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그 세대라는 아주 큰 주제의 아래에 이 사모엘상의 그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누군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그 사람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들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쳐서 계속적으로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 신약시대에 와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성기는 자를 찾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나의 백성들이라 라는 그런 호칭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무엇이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볼 때 유한복음 14장 21절에 나오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리라 라는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를 바로 뭐라고 불러요? 나의 사랑하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를 가르쳐서 바로 그리소인이다 라고 그들을 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와 신약세대를 비디오에 보면 시대의 어떤 흐름 속에 외형적인 그 모습이나 말들은 이게 변화를 가졌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이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사람들을 동일하게 찾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그런 우리 성격 가운데 있는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백성들 가운데는요 하나님을 진정한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 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에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동일하게 공존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가르쳐 말하기를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오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바로 종교인이다 라고 우린 구별하여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있는 그 그리스오인과 종교인을 우리는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리스오인가 아니면 나는 종교인인가를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그리스오인들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만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그리스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누구세요? 바로 그리스오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분들은요 그분들은 비록 교회에는 있지만 교회에 다니는 종교일 뿐이고 또는 어때요? 예수인 그리스오를 전적으로 따르는 그리스오인 그 제자는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은 뭐냐면 제가 매일 봄과 가을로 하는 어떤 제자 훈련이나 또 지금은 세가족 훈련을 우리가 못하지만 세가족 훈련을 할 때마다 항상 책업하고 항상 나누는 그 고백 또 우리 몇 주 전에는 여기 계신 우리 이정봉 집사님과 또 이천십사님께서 이때 어떤 안수집사의 세우는 그 과정 가운데 하셨던 그 고백인 바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에 대한 구원의 그 간증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간증을 보면 그곳에는 한 세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죄약된 모습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어떤 죄 때문에 누구의 죄요? 자신의 죄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자신의 죄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 고백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주로 아담의 죄를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특정한 어떤 자신의 죄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닌 게 된 거예요 품의 죄가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죄에서 돌이킨 후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삶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것이 뭐예요? 바로 구원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크리스천 가정에서 자라신 분들은 이 구원 간증을 은혜의 간증과 좀 헷갈려요 그래서 수련회에서 찬양 가운데 나에게 마음을 터치고 눈물이 흘렸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이래요 그런데 이건 구원 간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 고백이 없고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은혜 간증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구원 간증에 대해서 어떤 성경 공부나 예배 시간이나 설교 때나 만날 때마다 리더십을 살고 올 때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의 간증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해할 그 그리소 예수에 대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구원의 간증이 있으면 어때요? 우리는 산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즉 이 바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아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많은 성경 그 누구보다도 이 신약 성경 가운데 많은 서신서를 쓴 분이 바로 이 바울 선생님이었고 또 이 보금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감당했던 분도 바로 이 바울 선생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전했던 모든 보금의 그런 내용들의 가장 중심의 내용을 보면 바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운의 바로 구원에 대한 그 간증이 그분이 전한 보금의 핵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가진 그 간증은요 그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이 만났던 그 그리소 예수에 대해서 전하는 것으로 바로 바울은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가졌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어떠한 일이 자신에게 생겼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나는 이전의 삶과 다른 새로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라는 그 모습에 대해서 전하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순간의 그 이야기가 바로 바로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그 본문이고 또 이 사도행전을 통한 보금의 역사의 어떤 전환점을 보면 오늘 본문 바로 사도 사오리의 예수 그리소를 다메색 도상에서 만난 후에 어때요? 그리소의 그 보금이 그동안은 예루살렘 중심과 온 유대를 중심으로 했다가 이제는 그것을 벗어나서 어디를 향해요? 온 나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보금이 확산되는 아주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 이 시간을 통해서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스스로의 그 구원의 관증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고 우리에게 있었던 예수님과의 그 첫 만남의 감격과 그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주님 옆에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그리소인, 그리소인이라면 바로 예수님 앞에 자아가 무너지는 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보면 이 사올이란 사람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한 그런 상태로 이 대제사장에게 갑니다 대제사장에 가서 대제사장님 제가 저 다메색이라는 그 마을에 보면 여전히 그곳에 많은 그리소인이 있어요 많은 교회가 있어요 제가 당장 가서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때로는 그들을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러니 그 다메색에 있는 회당의 그런 회당장들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저에게 공문을 하나 써주세요 편지를 하나 써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다메색이라는 곳은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한 15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그런 오래된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교통 차가 있고 해서 교통 왔다 갔다 하는 거 너무나도 쉽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오늘날에도 이 150마일 떨어진 곳에 그곳에서 무슨 하나님의 교회를 할 일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오세요 라고 하면요 많은 분들이 좋아할까요? 아니면 좀 꺼려할까요? 싫어한다는 건 좀 그렇고 꺼려할까요? 150마일 정도면 차로 한 70마일, 80마일로 가면 한 얼마 정도 걸릴까요? 한 시간 반, 두 시간? 그렇죠? 저희 집사는 저기 하이웨를 못 타니까 로컬로 오게 되면 한 세 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교회 일이라고 해도요 아 교회 일 뭐 하려니까 그 정도 타고 오세요 그러면 어때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가는 겁니다 꼭 오늘 가야 되나요? 주일날 가서 하면 안 될까요? 하는 것들이 어쩌면 일반적인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단지 이 다메색에 있는 그 그리스의 교회를 핍박하겠다라는 일념으로 그곳에 있는 모든 그리스를 내가 잡아 없애겠다는 그 일념으로 그곳에 가겠다고 자청을 했던 것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런 바울이 가진, 사울이 가진 이 열심이라는 것은요 사실 이 사두개인 출신의 대제사장들과 아주 은밀히 결탁한 그런 일이었어요 또한 실제적으로는 당시에 가장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내들인 공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위반했던 행위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요 오순절의 이제 성령의 그 강림이 이제 제자 사도들과 그와 함께 했던 120명의 그 성도들에게 내려짐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표적과 기적 기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이 사두개인 출신들의 대제사장의 무리가 그동안 자신을 중심으로 모였던 이 사람들이 다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런 사도들이 다 가니까 이게 시기심이 낫게 됐어요 그러다가 어때요?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옥에 가뒀더니 오늘날 어떻게 풀렸는지 모르겠지만 어때요? 또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리고 있으니까 또 잡아다가 공에 앞에 세워서 다시는 너희들은 예수라는 그 사람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마! 말하지 마! 라고 하면서 윽박지르고 아주 뭐죠? 얼음장을 이렇게 놓게 됐죠 그러나 사도들이 이에 대해서 사도의 1장 5장 29절을 보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전한 것이 마땅하다! 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오히려 어때요? 그 공에 모여있는 그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를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을 곁에서 지켜봤던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았던 그 가말리엘이 이를 보다가 하나의 중재안을 내놓게 되고 또 그 중재안이 그대로 그 공에에서 결정이 돼서 실행을 하게 됐죠 그 내용은 사도행정 5장 38절과 39절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여기서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사도들을 얘기해요 계속 읽겠습니다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아니 이 유대사회도요 이전에도요 어떤 선동가에 의해서 무슨 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어때요? 사람으로부터 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순간에 왁작직을 했다가 사라지곤 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사도들이 전하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하늘로부터 온 분이라면 이것은 너희가 아무리 해도 막을 수 없고 만약에 이게 다른 선동가들처럼 사람에게서 나온 거면 너희들이 가만히 있어도 이것은 없어질 거야 라는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는 대로 그냥 냈더라 라고 결정을 한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사우를 비롯하여서 당시 급진 세력자들은 이 자신들이 가진 그 의의를 내세워서 뭐 그리스오인들이 전하는 예수나 그 예수라는 사람이 하늘로부터 온 건지 사람으로 온 건지 그거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살피고 그런 모습은 전혀 없이 어때요? 무조건 자신들이 가진 그 열심을 가지고 야 그리스오인들 잡아 죽여 야 교회 회사시켜 멸제시켜 하면서 그런 박해를 행했던 것이었습니다 다메색으로 가는 이 사우로는요 상당히 의기양양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써준 그 편지가 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뒤에는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보내준 그 군사들이 자신을 따라서 바로 다메색에 있는 저 그리스오인들을 잡으러 다메색에 있는 저 교회를 무너뜨려 가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사우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의하면요 그리스오인들을 박해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당연히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그는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지금 다메색으로 가는 이 사우로의 모습 위협과 사기가 등등한 상태로 그 다메색으로 가는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습일까라는 것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지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한 상태로 이 다메색에 있는 그런 그리스오인들을 잡으러 간다고 하는데 이 모습이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결론적으로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그런 상태가 우리의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에서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요 도율이 어때요? 오히려 자기 자신이 변화를 받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설교 때도 그랬지만 제가 비용 다혈질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냄비예요 냄비의 특징은 화가 확 올라왔다가 금방 식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지금은 안 싸웁니다 예전에 신혼 때 토닥거리면 화가 나서 소리를 확 지르고 그러다가 미안해서 주차장 한 30분 돌아오면 식으면 어때요? 딱 무릎 꿇고 여보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면 그런 예전에 가졌던 그런 어떤 화나 살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점점 삶에서 사라지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울과 그와 함께한 그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오히려 그저 자신이 생각하는 의의 그 의의에 그저 하나님 그 이름이라는 그 이름만 탁 붙여서 어때요?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진행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많은 교회에서도요 자신의 그런 의의에 하나님의 이름만 하나님의 이름만 갖춰 붙여 쓰면서 성도들을 비난하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가 그리스 안에서 이루어야 할 그 하나됨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6절에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근데 이 말씀을요 반대로 교회에다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요? 교회 안에서 형제가 형제를 자매가 자매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쫓아내고 분쟁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의의나 증오와 혈기와 그런 모습으로 행하는 일들은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어때요? 사월이 행했던 담의 색으로 의기 향하고 살기와 그런 모습을 갖다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뭐 때문에? 자기의 의의를 과제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내세우며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 담의 색으로 가는 이 사월에게 갑자기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그를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월이 길을 가다가 담의 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지라 하늘로부터 갑자기 온 빛이 이 사월의 모든 것을 다 비춰요 그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때요? 사월은요? 그 순간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월에게 있어서 이 예수라는 분은 그저 어떤 나사렛 2단 집단의 그냥 우두머리 분이었어요 그리고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고 믿는 그 그리스오인들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유대교의 대적하는 그런 자들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 담의 색 도상에서 거부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임재가 내리고 그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하했어요 사월은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월이 지금까지의 예수님은 그저 죽은 사람일 뿐이고 죽은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것이 그 순간에 완전히 잘못된 그 생각이고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또한 이 예수라는 그 분이 단순한 어떤 그런 선동가가 아니라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요 바울은요 사월은요 그동안 자신이 가졌던 그 모든 믿음과 자신이 가졌던 모든 생각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인들은요 이러한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그 모든 차가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뭐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말고요 그냥 자신이 어렵붙이 그냥 어렵붙이 그냥 들었던 거 기독량으로 듣고 살다 보니까 익숙해진 이런 종교 생활을 그냥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인 양 믿고 살았던 그 교만의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험이 없이는요 실제로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신지도 몰라요 실제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 결국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돼요 오늘로써 이제 23주 이제 성경통독이 나갔습니다 거의 이제 반 정도가 왔어요 열심히 지금까지 열심히 읽으신 분들 계속적으로 열심히 읽으세요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시작 안 하신 분들은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시작하시고 그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열심히 읽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에 고하는 하나님을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걸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어려운 거 고민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 대로 야 용호야 성격 좀 줄어라 예 알겠습니다 용호야 너 좀 좋은 말 좀 해 예 용호야 좀 덜 먹어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대로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그 죄에 대한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사울은요 자신의 의의로 아주 가득 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우리가 진앙생활을 하면 어렸을 때부터 진앙생활을 했던 저처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하고 태어나자마자 성경책을 가까이 했죠 성경책을 부모님 어머니 기도할 때에 낙서하고 찢는데 아주 가까이 하면서 자랐던 그리고 뭐 특별히 문제없이 이렇게 열심히 살던 분들은 당신이 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라는 그런 반응이 뭡니다 잘 몰라요 그 반응은 뭡니까? 나는 선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죠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렸을 수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랐고 그 말씀대로 행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하는 것은 뭐든지 옳다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단의 괴수를 믿는 그리스오인들과 죽은 예수를 살았다고 전하는 그 교회를 핍박하고 그 교회를 진멸시키는 것은 그에게서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가 믿는 유대교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교회는 그리스오의 그 교회는 반드시 없어져야 됐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을 대는 것과 담의 세계에 그 교회들을 핍박하는 것은 그들에게 수고가 아니라 그에게는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울에게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드름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받게 하는 예수라 만약에 어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진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하실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어찌하여 나를 섬기지 않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이 사울은요 자신보다 이 세상에 더 나쁜 자가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어요 마치 사람이 이 거울을 보면요 자신의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모습이 어떻는지를 볼 수 있듯이 바로 사울은 그 자신에게 임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의 참다한 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채 모르면서도 안다고 착각했던 그 교만의 모습들 하나님의 영이 아닌 바로 그 사단에 의해서 조동되었던 죄인 중에 우두머리가 되었던 자신의 모습 하나님의 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몸 된 제 지체들인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였음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요 이런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그동안 자신이 의인이었고 선한 사람이었고 다보다 더 선한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자신의 모습에서 뭘 발견해요? 바로 자신의 그 죄를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죄의 위에서 돌이킴으로 이전에는 자신이 스스로가 그 의의를 나타내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 하나님의 그 빛이 예수 글쎄 빛이 임재가 그에게 임하자 그는 갑자기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던 그 사람들의 손에 끌려 이 다메색이라는 곳에 가서 어느 집에 그 골방에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한 채 시금을 전폐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 사흘이라는 기간 동안에 과연 바울이 무슨 일이 바울에게 있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사흘이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흘이라는 그 시간 이후에 변화된 이 사흘의 그 모습을 보면 아 그가 그 사흘 동안 그 골방에서 그동안 어렸을 때에서부터 배웠고 어렸을 때에서부터 막연히 안 왔던 그 하나님을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발견했을 것이라 저는 믿어요 또한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그 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마치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그 사람들이 있었던 그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해진 것처럼 사흘은요 이전까지 자기가 가졌던 모든 육신의 자랑거리 육신의 그 모든 죄악들을 이 사흘 동안 다 버림으로 인하였어요 세상적으로는 그가 죽고 영적으로는 다시 살아나는 그 과정을 이 사흘 동안 경험했을 것이라 저는 믿어요 근데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 사울은요 예수님의 사도인 바울로 거듭나서 진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훌륭한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이 사울처럼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자아가 아주 산산조가 나도록 깨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깨져야지 나의 것이 완전히 깨어지고 없어져야지 바로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온전히 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아가 깨지는 것은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아가 깨어져야만 비로소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그래서 회개할 수 있고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전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전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메 우리에게도요 사울과 같은 동일한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울과 같이 어떤 강렬한 체험 어떤 극적인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께 드렸던 기도와 하나께 듣던 그 찬양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자신의 그 죄를 고백하고 주를 위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그 간증이 아마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간증을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굳건히 새기고 누가 예수님에 대해 말해주게 되면 그 간증을 새겼던 그 말씀을 통해서 그와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과 같이 바울이 모든 그런 아시아를 가던 유럽을 가던 그가 만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로 전할 때 자신의 간증을 사용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그 간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로 전하는 주님의 참다운 그리스로인 제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이런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런 사업체를 통해서 또 우리의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의 번역s 여러분의 questions 여러분의 여러분의